부캠 알겠습니다 형님 부캠 졸업입니까 형님? 졸업! 확인했습니다 도전!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주 알겠습니다 형님 오케이! 형들 사운드 나만 들었어? 뭐냐 너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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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지마! 제발! 아 어디야.. 어디서 계속 나한테 아니 ㅈㄴ 많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오징어 형님 거니까 미션이 안 되는데 형들? 싫어하냐? 와.. 아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형님 아 진짜 저 형님 펠레야? 진짜 찐마코입니다 더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foolish 예에에엌!? 강왕동의양님 망계 죽으으으으으으으 Möglichkeiten ㅎㅎㅎ 제발 할렐루야 제발 제발 진짜 개빡 집중해야 돼 개빡! 아 진짜 이걸로 진이야 승대 알로하 아니 북캠 졸음 진짜 찐맛 안 되죠? 재생했어요 다음에 또 드릴게요 흐흐흐 9999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Yimu 흐흐흐흐흐 닭이 오랫동안 아 벽이.. 벽이 손박았어.. 아 ㅈㄴ 아빠네.. 잘 살다 갑니다.. 가자.. 멋진 여포가 아니고 말레임지 보냈구나.. 민지 형님 뭐라고요? 킹덕이 형님과 오징어 형님이 주셨으니 단코! 아아아아악! 매디 1도 박해~~ 아아아아아악 ㅠㅠ 3만... 3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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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5천 개! 백마귀 형님 뭐 하지! 4만.. 4만 개 미스는 부여! 아 나 손바닥 너무 아픈데? 너무 세게 쳤다 아까 아 두팩이 못 맞췄어 아 저걸 못 맞추냐 성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쁘지 않아 서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I wil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개빡 집중했다. 진짜 미쳤다. 진짜 개빡 집중했어. 진짜 마냥 한마디도 안하면 개빡 집중했어. 아 손바닥 아파. 안녕하십니까. 가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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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unch. 가슴. 도 embedd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